주식회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제 우리 증시 상승 기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업종에 힘이 실릴지도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슈와 테마로 쏠리던 수급이 오늘 보니 IT 쪽으로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성 잘 잡고 싶으신 분들 특히 지금부터 1시간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결사가 투자의 도움 가득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부터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상담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값이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투자의 진단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럼 주식회결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미국의 FOMC가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적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52주 신고가와 함께 미중 무역협상 스몰드 기대감으로 양호한 흐름 펼쳐지면서 오늘 양시장 빨간불 터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지의 소식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부품회사 램 리서치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개발 센터를 한국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센터를 세운 적이 많지만 완전히 세운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와 미래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이 향후 10년 이상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이 기회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한국이 글로벌 테스트 배드이자 기술 허브로 부상할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 규제로 애를 먹었던 국산화도 반도체 핵심 부품도 75%까지 국산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램 리서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는데요. 이 52조 신고가를 경신한 삼성전자 오늘 3.04% 상승하면서 49,1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3.12% 상승하며 8만 2,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한국형 가스터빈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생산에 성공할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 보유한 나라가 됩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항공기 제트 엔진과 비슷한 기술인데요. 가스 온도도 낮추고 열 효율도 좋게 만들어서 공기순환도 할 수 있게 하는 기계공항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러한 가스터빈 사업은 두산중공업의 중장기 신성장 동략 중에 하나입니다. 2026년까지 연매출 3조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평균 3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12시 부근에서 상승 탄력 조금 더 힘을 받았고요. 오늘 4.14% 상승하면서 7,050원에 안착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SGA 솔루션즈입니다. SGA 솔루션즈는 서버 보안업체인데요. 국내 1위 보안업체 알레베 대표 백신 V3가 보안 취약의 문제로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에서 판매 불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표 경쟁사였던 SGA 솔루션즈가 반사익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알레베 V3는 8월 말에 정부 인증을 제때 연장하지 못했고요. 조달청 나라장터 판매 목록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재인증을 받지 못할 시에는 하반기에 경쟁사들에게 기회를 넘겨주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SGA 솔루션즈 기대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2.35%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톡이었습니다. 오늘의 핫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기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내 종목은 언제 같이 가려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개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올스탁의 감명근 전문가 윤삼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연향 어떨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상승기조에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감명근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새벽에 있었던 FOMC부터 해서 간략하게 한번 저에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벽에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 0.25% 인하를 했는데요. 이로써 기준금리가 1.75에서 2%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5%죠. 이제 그 원인을 보면 세계 경제 둔화와 낮은 인플루션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썩 내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 중에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했지만 3명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파월 의장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경기가 더 침체되면 이제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겠지만 예상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고 주요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새벽에 다우 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FOMC 마치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비판이 흔들리지 않고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 강조를 하면서도 이제 트럼프의 대폭 금리 인하 촉구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예상보다 이제 연준의 대차 대표 확대 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제 주요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종가상으로는 보아권에 마감을 했죠. 이에 따로 우리나라의 영향을 보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실물 경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사실 부진하죠. 지표상을 보더라도 이제 다음 달 16일에 이제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아,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2,192억 원, 코스닥 같은 경우에 98억 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지금 순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아주 크게 유입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금리 인하 관련 이벤트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 지금 무역업장 중에 실무회담이 개최가 되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요.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그 원인을 보면은 3분기 디램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반도체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터널 라운드 할 곳이라는 그러한 전망 속에서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재고 감소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증시 분위기 앞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반도체나 IT 업종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시의 상승 기대감도 이야기해 주셨고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나눠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제 많은 종목들이 고민이 접수가 되었는데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요. 어제의 고민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인캐스터가 꼽아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무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첫 번째 접수된 목록입니다. 4조 10푸드인데요. 매수가는 5천 원, 비중은 70%, 끝자리 번호 8289님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업이 있습니다. 검은사막 개인회사죠. 매수가는 19만 3천 원, 비중 10% 끝자리 번호 8932님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동국 RNS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2,720원에 비중 25% 끝자리 번호 2078님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주인데요. 매수가는 1만 2천 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7237님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에코마케팅이 들어왔습니다. 광고 대행사인데요. 매수가는 3만 3백 원, 비중 40% 끝자리 번호 1589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조 10푸드부터 챙겨볼게요. 매수 가격 5천 원의 비중 70% 끝자리 번호 8289님의 고민입니다. 4조 10푸드,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분 보유하면서 수익 키워가도 될 것인지 먼저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짚어주시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일원전 오염수랑 돼지열병 확진 시식에 수산물 업종의 반사이 기대감에 조금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닌데 기업으로서는 6천 원을 돌파해줄 만한 모멘텀이 있는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좀 주가의 흐름을 볼 건데요. 주가는 이렇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2016년도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향상해줬습니다. 그런데 박스권이 이탈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상승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6천 원. 그래서 그다음에 2차는 한 6,500원 정도로 해서 분할 매도에 나서자라는 의견을 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본전 구간에서는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조시푸드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격 6천 원, 6,500원까지 봐주셨는데요. 이 정도 매수가격 도달하면 빠져나오는 전략도 챙겨주셨으니까요. 같이 기억해보세요. 다음 고민 좀 풀어볼게요. 펄어비스입니다. 게임 관련 주 오늘장에서 또 움직임 좋던데 매수가격 19만 3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끝자리 번호 8932님의 고민이네요. 펄어비스 이 종목의 추세 어떨지 궁금한데 감명근 전문가께서 알려주세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검은 사막으로 해서 시리즈로 해서 잘 알려진 그러한 기업이 게임 개발하고 퍼블리싱을 영위하는 그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펄어비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요. 4분기 이후부터 신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무래도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보전 더불어서 내년 2분기에 보면 이베코스가 출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중국 시장 진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차트를 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약간의 수익이 나아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0만 5천 원 선 정도 보시면 이쪽에 보면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상 단기간에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적인 여건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거래량이 크게 널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만 5천 원 정도 1차 저항 때 오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가뿐하게 돌파를 한다면 22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5천 원으로 해가지고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장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만 5천 원 돌파가 확인이 된다라면 목표 가격 22만 원 챙겨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8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는 동국 RNS입니다. 매수 가격 2,720원에 비중 25% 끝자리 번호 2078님의 고민인데요. 동국 RNS, 이 종목의 대응 전략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 윤사무엘 전문가께서 알려주세요. 이 종목 딱 보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안내를 할까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원래 철관 관련 기업인데요. 남북 경협주나 전기차,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여러 테마가 좀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대장주는 아닌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700원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칠어놨는데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좀 더 밑에서 잡았다고 하면 보유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여기서는 만약에 테마가 조금 꺾인다든지 아니면 뉴스에 의해서 조금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또 되게 불안한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빠져나오고 다시 새로운 매수 기회를 잡자.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만약에 2,000원대 같은 경우에 박스건 하다니까 이 구간에서는 2,000원대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2,700원이나 3,280원 정도가 매도가가 되는데 지금 구간은 너무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해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RNS 현재 정말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00원대 이 지지선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은 매도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아스트입니다. 매수가격이 12,000원의 비중 20% 끝자리 번호 7237님의 고민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하면 좀 잘 보유하면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감명근 전문가 생각 어떠세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항공기 부품주죠. 항공기 뒤에, 항공기의 뼈대, 골격이나 그리고 항공기 후방 동체 꼬리 부분을 제작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죠. 이제 원래 지금 보잉 737 맥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문제가 많았죠. 원래 후방 동체 섹션 48이 주력 생산 부품인데요. 그 때문에 아무래도 보잉 맥스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주가 흐름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안전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도 향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유상진자와 전황상체 물량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다행히도 지금 바닥은 잡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어느 정도 8월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8천 원대 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상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8천 원을 놓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11,3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매수 가격이 지금 12,000원이세요. 그래서 이 11,300원까지 드린 이유는 이때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 보시고 추가적으로 그때 가서 추가 상담을 주시든지 하시면 향후 추가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가격 11,300원, 손절 가격은 8천 원 챙겨주시고요. 아스트의 상승세가 좀 더 나온다, 만원대 간다 하시면 저희한테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이에요. 매수 가격 3만 300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1589님의 고민인데요. 에코마케팅 매수 가격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에코마케팅 어떻게 대응 전략 챙겨볼까요? 광고 매출 잘 나오고 있지 않나요? 윤삼을 전문가께서 의견 남겨주시죠. 네,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재무 전문가님이 추천 주기도 한데 저도 좋게 보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 대행 업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 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정도에서 수렴 국면이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렴을 하면서 이렇게 2평선들을 제가 오랜만에 깔아놨는데 2평선들이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이걸 매몰을 소화해내고 있었던 국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주고 저는 사실 이렇게 눌림이 됐기 때문에 수렴이 돌파됐기 때문에 사실 매도로서 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게 전혀 없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더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 저항 가격대는 한 4만 4천 원, 8백 원?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이하에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크고 가보자. 라고 이제 보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코마케팅 보유하고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네요. 목표 가격 4만 원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먼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종목 해결사 넘어가서 체크해 드릴게요. 종목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